4월 1일 일본 치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을 한 후 하루 뒤인 오늘 4월 2일 오후 1시 14분에 이바라키연에서 규모 4.2 진원의 깊이는 20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2022년 12월 23일부터 오늘 2023년 4월 2일까지의 일본 내 진원지별 지진 발생 횟수를 살펴보면 이바라키연에서 무려 31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치바현의 지진을 살펴보면 16번의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우선 수도인 도쿄두를 포함한 가나가와 현 치바현 사이타마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도지카지진의 위험이 오가사와 라제도와 이즈제도 그리고 치바현과 이바라키연의 강진으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최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즈제도 하치조지마로부터 일본 시즈오카현에 있는 스루가만에서 지진이 발생한 후에 치바현과 이바라키연에서 군발 지진이 대략 10여일 발생 중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곳. 치바현과 시즈오카현 사이에 있는 사가미 해곡을 진원으로 하는 사가미 트로프 지진 발생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위기는 이바라키연에서 최근 31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이바라키연을 진원으로 하는 이바라키연. 해역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31번의 지진이 최근 발생 중인 이바라키연 해역에선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 사이 수렴대 지역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바라키연에서 발생한 주요 지진을 살펴보면 1896년 1월 9일 규모 7.0 1923년 6월 2일 규모 6.8 1924년 8월 15일 규모 7.2 1943년 4월 11일 규모 6.7 1961년 1월 16일 규모 6.8 1965년 9월 18일 규모 6.7 1982년 7월 23일 규모 7.0 2008년 5월 8일 규모 7.0 2011년 3월 11일 규모 9.1 동일본 대지진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쿠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의 진원력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31번의 이바라키연. 지진은 제2차 동일본 대지진의 방아쇠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지진은 제3차 동일본 대지진의 참고가 있습니다.